초대해줘서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많이 망설였어. 가도 될까? 내가 가면 모두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자꾸 그런 고민만 생기더라고. 많이 지쳤구나. 어쩜 내가 내풀에 지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자책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내 생각으론 잘한 것 같아. 신희가 체경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잖아. 유라, 사랑이라는 거 말이야. 둘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니?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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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넌 noisy 인제